여권법 일부 개정법에 따라 병역 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에 복수요건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전남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허가 없이 국외출국이나 체제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며 여권발급 제한과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